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예라 18장 말씀입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배를 지어 나가리지라 왕이 요악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은 이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또 비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의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세를 탔는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세는 그 아래로 빠지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는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헤아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헤아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처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읍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군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듣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냐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래라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질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하소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게 놀아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하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름해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 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라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요하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하스가 대답하되 요하비 왕의 총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멘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요하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듣기 좋은 말씀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훈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고 제자 훈련도 잘 받지 못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의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역사적 기록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강화업교회의 과부교인 김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80이 넘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글도 배우고 성경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는 돈은 읽지만 자녀들은 없어서 종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복섬이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은 김씨 부인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을 다 부른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섬위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지 그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종의 문서를 갖고 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자 복섬이라는 여종이 또 울면서 자신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그 김씨 부인이 받아들여서 이 복섬위를 양녀로 받아들입니다 종이었던 신분에서 그야말로 양자의 신분으로 양녀의 신분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 왕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이에요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순정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왕의 명령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야 18장 말씀은 이제 다잇이 완전히 전열을 재정비하고 군대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우고 군대를 또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대 3분의 1은 요하베 주었고요 또 3분의 1은 압이 세게 줬어요 또 3분의 1은 가드사람이 있되 다잇을 따라왔던 그 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잇이 말하는 것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은 지금 싸움은 나가시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우리 중에 절반이 죽어도 왕이 살아계시면 개의치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 만 명의 목숨보다 왕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성에 남아주십시오 그래서 마하나임 성에 다잇은 남기로 하고 또 이제 군대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군대가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것은 압살롬만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는 것은요 미성숙하다, 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에 대해서 다잇은 계속해서 품어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뭐가 미성숙합니까? 뭐가 어립니까? 다 성인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고 미성숙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니까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다잇을 향해 승전본을 가지고 온 아이마하스, 사독의 아들입니다 아이마하스에게도 바로 물어본다는 것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요 아이마하스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말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다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 다잇이 고백하는 것은 사무엘아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잇은요 끝까지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 대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이때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는 떨다, 전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다잇은 슬피 울었던 것이에요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다잇의 압살롬을 향한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도 있겠지만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왕들이나 또 세계사를 보면 왕들 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냥 질투심에 죽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영조가 사도생자를 한여름에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정치로 라이벌이 절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고 또 질투하고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러시아에도 이반 내재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지팡이로 내려쳐 죽였습니다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하고 아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은요 아이도벨이 책략을 냈을 때 다잇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할 때 그것을 옳게 여겼어요 아버지여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또 후세가 물론 후세는 다잇을 보호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다가 다잇과 함께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야 된다 하고 계책을 냈을 때 그것을 옳게 여기고 좋아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잇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잇에게는 끝까지 압살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다잇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요 이렇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부자관계가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압살롬을 살려줘야 돼 이런 마음이 끝까지 다잇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잇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들은요 작은 공격에도 굉장히 분노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정말 사실 부들부들 떨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킨 아들입니다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잇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손에 조금만 놔도 사실은요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갚아주는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바로 반대의 정신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대 정신이에요 사실은요 갚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오른뺨 때리는 일이 정당한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억울한 일이지요 어떤 변호사는 그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것은 너무 폭적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교회는 자신을 핍박하는 나라 자신을 핍박하는 군인들 때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 방식으로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부흥해 왔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때 사단이 좋아하라 할 거예요 사단이 기뻐할 것이에요 너희들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5장 45절에는 그래야만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다 물론 구원은 무조건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개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원수를 사랑해야만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 예수님은 믿지만 사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용서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왕의 명령에 정말 왕 대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건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요청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정말 또 다익과 함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어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무명의 병사에게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명령을 왕의 명령을 소중히 여겼어요 압살롬이요 긴 머리 자랑했던 그 머리가 또 노세 타고 나왔잖아요 전쟁에 왜 노세를 타고 나와요 자기가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노세는 도망가버리고 머리가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요합에게 보고해요 이러이러해서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합이 말하죠 아니 너 그럼 바로 그 압살롬을 쳐 죽여야지 왜 지체하고 있냐 네가 만약 그렇게 행동했으면 나는 은 열 개와 띠를 주었을 것이야 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장인데요 장식이 새겨진 군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훈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돈도 주고 그리고 포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너가 명예로운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안 했냐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떤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에라 18장 12절입니다 그 사람이 요합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디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삶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지 말라 하셨나이다 저에게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왕의 명령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제가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다윗왕의 명령에 정말 경애하는 마음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순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했던 것이에요 요합은 유능한 장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앞서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압살롬을 도망갔던 압살롬 데려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왜 처죽이지 않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합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차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요합과 대비되는 어떤 한 사람의 군인 이 군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고 이 군인이 정말 왕의 명령에 순정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는데 요한복음에서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분이 생각났어요 그 분이 날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진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씻은 받았어요 그리고 눈이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눈이 완전히 잘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다니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내가 그라 내가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위험하니까 부릅니다 계속해서 물어봐요 누가 고쳐줬냐? 어떻게 고쳐줬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상하다 왜 자꾸 물어보시냐 당신들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아니라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는 이름도 없는 한 맹인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권세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그분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사실은 부모들도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이름 없는 한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0살 때 굉장히 성공했었고 또 인도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 선교사로 살다 옵니다 몸이 아파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멜버른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되었어요 코필드 초등학교라는 곳을 설립해서 교장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울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3살 많은 누나와 함께 한국당을 밟습니다 서울에 와서 5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받고 그리고 부산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3월 13일에 부산을 향해 출발했는데 4월 4일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돌아가셔요 너무 안타깝죠 30대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사실은 호주에 그냥 살았으면 교장선생님으로서 살았으면 어떤 이런 위험이 없었을 것이고 아마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피를 토하며 고열로 시다리며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왕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호주 선교사들이 120명 이상이 일어났어요 호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데이비스의 죽음을 보고 한국 땅으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정한 한 사람의 그 희생 한 사람의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순정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정했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조선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압살롬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행했습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 정신으로 품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왕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또한 세상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정하며 살고 있는가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순정하겠습니다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왕의 명령에 순정하게 하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라 식상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가까운 가족이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가 계십니까? 학생들은 혹시 학교에 그런 친구나 혹시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다위처럼 압살롬을 끝까지 선대하기를 바라고 품었던 다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대 정신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저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 그 사람만 생각해도 화가 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왕의 명령에 순정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순정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애함으로 주님을 경애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주님을 경애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왕의 명령에 순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전히 왕의 명령에 순정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한 무명의 병사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정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금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 왕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이 세상 가치관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왕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어느 한 무명의 병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왕 대신 주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상 가치가 아니고 돈 아니고 은금과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승정하겠다 1시 05T 1시 0 под out of time